반갑습니다. 와 무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자 조림씨 가족의 첫째이자 모두의 취향을 저격할 준비를 마쳤죠. 네 우리 황인염씨가 이번엔 김사나 역으로 돌아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어른스럽고 속이 깊은 친구 우리 사나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만나보셨겠지만 아들 보시면서도 네 사랑스러운 손아트도 한번 이어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아 보라트도 좋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포즈 부탁드립니다. 힘든 일도 자고나 보기만 해도 정말 훈훈해지는 투샷입니다. 네 이 두 분이 그려갈 청춘 로맨스에 우리 조립식 가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왼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두 분 함께 몸을 틀어서 가벼운 손인사와 함께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손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 계신 우리 네 함께 자 동일해서 우리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 또 손인사 내고 10년은 또 남남으로 지내다가 다시 만나 펼쳐지게 되는 그 로맨스 드라마 자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포즈 이어갑니다. 이 두 분이 구원적 사고 열풍을 불러일으킬 조립식 가족의 사랑스러운 막내 윤주원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채연씨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 주원의 모습을 통해 긍정의 사고를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심어주실지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가벼운 손인사와 함께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우리 채연씨 오늘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좋아요.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랑스러운 포즈 자 네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사랑 넘치는 포즈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윤주원의 아주 럭키 주원한 오늘 정말 큰 선물을 받아가는 느낌입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두 분 또 어 약간 팔짱도 끼고 좀 친한 척 해볼까요? 아까와는 조금 상반된 이미지로 또 기사가 날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예 좀 똑같이 좋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일지는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 안다는 거 좋습니다. 예 어 어 야 수준이 아 결혼하자고 예 이야기를 꺼내버립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과연 이 두 분의 서사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내일 8시 50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커플 촬영 이쯤으로 마치고요. 네 우리 채연씨는 무대 아래서 잠시 대기해주시고 우리 배현성씨 단독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바로 와주시겠습니다. 배현성씨 아 조립식 가족의 가끔 첫째에요. 가끔 첫째 강해준 역의 배영선씨입니다. 약간 드리블 포즈 혹시 가능한가요? 우리 농구 소년이니까 예 어우 좋아. 오! 아 야 혼칠한 키에 또 손까지 뻗어주시니까 예 한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왼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 네 자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들 한번 슛! 예 써보시고 오른편도 한번 마지막으로 남주조합. 와! 보고만 있어도 갑자기 공복인데도 배가 부르는 마법의 효과. 자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완벽한 남주조합.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 두 분과 또 어떤 로맨스물이 또 탄생될지 조립식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산아, 윤주원, 강해준 캐릭터로 아주 풋풋한 기운을 팍팍 불어넣을 세 사람의 청춘 로맨스. 이야 정말 너무 기대되죠?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자 이온 음료가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 맑고 청렴한 가을 하늘도 닮아있는 것 같고요. 각자 하트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 네 보라트. 아 보라트 좋습니다. 네. 자 마치 포스터 촬영 현장을 방불케 하는 제작발표 현장. 왼편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풋풋하고 파릇파릇한 이 세 분의 조립식 가족 속 로맨스물. 여러분. 우리 산아, 주원, 또 해준까지 우리 다섯 식구가 만들어갈 조립식 가족의 멋진 모습들입니다. 왼편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매일 온기 펄펄라는 한솥밥을 먹으며 찐 가족 못지않은 끈끈함을 보여줄 조립식 가족. 네. 정면 보시고 보라트. 네 우리 황인엽씨가 제안해주셨습니다. 보라트. 양쪽 보라트. 네. 우리 최무석씨 너무 꼬집지 마시고요. 살짝 터치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매사에 열심히 쉬는 우리 최무석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조립식 가족. 우리 조립식 패밀리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최원영씨 볼에 또 빵빵하게 바람을 넣어 귀여운 모습을 한층 끌어올렸네요. 고맙습니다.